아이언 클레드 아이언 이즈 흘려보내기 흘려보내요 흘려보내요 초반엔 포션 슬롯도 두 갠데 왜 포션을 세 개나 주는가 아 참 아 참 음? 부적 또 학살 대학살 그냥 대학 과학적 완타 대검 약붐 저놈의 완타는 왜 자꾸 나오냐 완타 다 먹었으면은 힘 좀 썼겠다 대학살 과학 대학살 어서오세요 금속화 경로 지옥불 대학살 지옥불 원문이 헬파이어는 아니었지 박치기 그러게용 분노 지옥건 소용돌이 형상 지옥 지옥 5. 5. 4. 5. 5. 5. 6. 죽을 뻔했네. 철힘 무적 쾅 폭발. 보적저혈 인싸캠슬더스 돈돈 포션 포션 그지 같은거 주네 포션 아야 쓰읍 따악 셋 책상에 찔려서 책상 주제 하다하다 책상에 찔리야 살파였다 쌀파였다 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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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쌀파 마치기 감사합니다 우둠의 봉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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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때렸잖아 영댐 때려도 깨시는 맞으면서 졸라 거지같은 게임 천둥받치기 밟아 천박발 포옹 세트 메뉴 안나오나 구상? 아까 난관이나 먹을걸 아 저기서 유물 먹으나 삼층에서 유물 먹으나 똑같았겠다 근데 삼층에서 먹으면은 골드도 먹을 수 있는데 아 이런 씨 도그라이크 게임 도그라이크 게임 카머먹 웨어랄유 똥뿜키 무감각 마렵다 rel 무감각 마렵 상점 상점 카드 상점 갈때마다 도전 3개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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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문장 상점 수 아이 드디어 터벨 서대코 성락컵 노상목 노상목 무감각이랑 난관극복 아까 난관 걸렀는데 성락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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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실망 상태상 만드는거 어지러워 가방 재생포션 아닌가 재생포션 필요없나 재생포 오코스트 참호 아니면 발굴 재물 재생포션 재생포션 점토 참 참 참 흠이 노래하는 그릇 빨리 또 나온다 야 이제 지금 노래해봤자 뭐하냐 아셋 아니 이런 펜터그래프스 개꿀그래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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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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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지해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심장